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오늘 추석 다음날인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캠핑을 왔어요 여기는 여주 캠프라는 곳이고 원래는 장성에 있는 판백나무 캠핑장을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좀 더워서 팬티를 빨리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길에 잊지 않소년이 시민이 지금 타프랑 팬트를 다 쳤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더워 가지고 땀을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까지 좀 쉬다가 점심 먹을 준비를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 막바지인데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장비 소개도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7번째 캠핑인데요 나름 캠리닌을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장비 소개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장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텐트랑 타프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저는 스노우피크에서 타프랑 텐트랑 이너 텐트 세 개를 같이 구매를 했는데 제품명이 엔티팩티티 그건데 지금 여름 썼고 가을을 쓰고 있고 겨울 때까지 한번 다 써볼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타프 치는 것도 나름 편리하고 텐트도 이제 손에 이겨 가지고 굉장히 쉽게 칠 수 있고 안에 공간도 꽤 넓어 가지고 이너 텐트도 되게 쉽게 펼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텐트 내부에 옆에 있는 창이 없다는 점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 외에는 다 만족하고 있어요 가격은 되게 다 해서 7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텐트 내부랑 이너 텐트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텐트 내부에는 제 키가 187? 그 정도 서면은 이렇게 돼서 내부에서 서는 거는 좀 어렵고 안에 싣는 공간은 되게 충분하게 있어요 제가 친구랑 보통 오는데 두 명에서 눕기에도 편하고 자기 전에 가운데에서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원래는 집에 있는 베개를 가져와서 쓰다가 원래는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말려 있는 거 수납하기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건데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이블은 안에서 딱 쓰기 좋은 높이 넓이인 것 같고요 줄도 굉장히 편해요 색도 원목 느낌 그대로 나서 되게 예쁘고 딱 그 감성 캠핑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이브로우의 박스입니다 여기 상판은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판이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몇 개 쌓아두면 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도마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로우 내부 모습인데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폴딩박스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캠퍼필드의 폴딩박스를 추가적으로 샀어요 여기 캠퍼필드의 폴딩박스는 하이브로우 박스보다 훨씬 내부 공간이 크고 그리고 상판을 하이브로우는 이렇게 열었는데 캠퍼필드는 이렇게도 열 수 있고 앞에서도 열 수 있어서 외부에서 쓰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옆에 있는 아이스박스는 예티사의 예티 툰드라 3호 탄색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탄색은 예티 아이스박스의 대표적인 색이고요 예티의 제일 대표적인 메인 제품인 아이스박스입니다 예티라는 기업이 창업주가 아버지랑 어릴 때 캠핑을 많이 다녔었는데 아이스박스를 많이 부쳐먹어가지고 튼튼한 아이스박스를 만들겠다 해서 설립한 기업이거든요 지금 예티는 조단이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됐죠 이 아이스박스 하나로 다니고에서 나온 리클라이너 캠핑 의자인데 원래 다른 캠핑 의자를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양평에 한 카페를 갔다가 그 카페에서 이 의자를 자석에 배치를 해놨길래 앉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의자냐 해가지고 네이버 검색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캠핑 의자를 사보니까 좀 머리 쪽이 높고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는 게 캠핑할 때 좋은 거 같아요 짧으면 머리까지 받쳐주기 힘들고 고정되어 있으면 등 높이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둘 다가 되는 제품이 좋은 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고 리클라이너를 사보고 굉장히 만족해서 잘 쓰고 있어요 총 네 단계로 각도를 기울일 수 있고 이게 제일 높은 각도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게 네 번째 근데 여기에 발받침대만 있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눕는 자세랑 거의 기울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도 쉴 때 이러고 쉬었는데 한 30분 쉬었는데 굉장히 푹 잘 쉰 거 같습니다 이거는 마렉스 테이블이고 사이즈는 1400입니다 텐트 밖에서 쓰려고 이번에 산 건데 조립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해서 잘 쓰고 있어요 먼저 펼친 다음에 이 빨간색 네 개 클립을 조립을 해주고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두 개의 클립을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 있는 클립을 푼 다음에 다리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 다 조절을 하고 다시 세운 다음에 이 망이 있는데 이 망은 끝에 또 고리가 있어서 바로 걸면 돼요 망을 본 다음에 여기 끝에 펼치면은 끝에 네 개의 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고 나머지를 반대편에 고정시켜주면은 테이블 설치가 끝납니다 테이블 위에 까는 깔판도 같이 샀는데 여기 깔판이 있으면은 테이블 사이사이 틈에 이물질이 끼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펼치면은 끝입니다 장비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구요 장비를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장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비 소개를 하는게 좀 처음이라서 어색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원래 캠핑고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음식 재료를 준비를 하는 편인데 어제가 계속 당이다 보니까 문화트가 문을 닫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급한대로 재료를 준비했어요 오늘 먹어볼거는 돼지고기 목살 구이입니다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잘 구워 고기는 고기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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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고기 소요 고춧가루 진짜 갈증을 채워준다, 막걸리가. 아, 좋구만. 한 명이 진짜 오랜만이다. 한 번 맛을 볼까? 여주가 이겼다. 여주가 이겼다. 여주가 훨씬 맛있다. 돌리보 돌리보 여기서 나이가 나온다. 신났네요. 막걸리가 왜 이렇게 취하지? 여주 윈. 여주. 여주 1등. 오늘 원톱은 여주. 여주 1등.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네, 여주가. 따라갈 수가 없네. 여주 윈. 이제 밥을 다 먹고 타워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라면 먹기 전에 이것저것 좀 사왔거든요. 라면을 두 개밖에 안 샀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샀고 밥도 샀고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결회랑 하나씩 먹을 거 샀고 소주 먹기 전에 맥주도 3개 샀어요. 아,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텐트에서 좀 쉬다가 이따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 제가 먹을 때까지 할게요. 유튜버의 길은 어렵다. 쉽지 않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화.